와, 지금은 스케줄 가는 중이에요. 날씨가 너무 좋죠? 오늘 이렇게 교복을 입고 스케줄을 가고 있어요. 이제 올해로 비록 스무살이 됐지만 교복을 벗은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됐답니다. 믿기지 않죠? 제가 생긴 게 약간 좀 성숙하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저는 뭐라고 있었냐면요.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쓰고 있었어요. 근데 가사는 비밀이에요. 1급 비밀. 이거는 제 작사 겸 연습 노트인데 작곡 작사 노트가 되게 너덜너덜하죠? 기. 여기에 저의 곰의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. 보여드리고 싶지만 비밀이기 때문에, 쑥스럽기 때문에. 이거는 제가 심심할 때 그린 그림이에요. 어때요? 뭔지 모르겠죠? 저도 사실 그리고 나서 뭘 뜻하고 싶은 걸까 생각했어요. 제가 그리고 나서도. 그림은 못 그리지만 그림도 잘 그리고 싶네요. 저는 이렇게 노래를 들으며 가사를 쓰고 있었답니다. 언니들은 영화를 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따가 봐요. 안녕.